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추천하고 있는 통타 왕코입니다 아 늦잠 잤어요 11시가 너무 멀렀습니다 원래 알람 한 번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 못 일어나겠어 아 등도 너무 아픕니다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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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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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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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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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아, 일단 씻어 하겠습니다. 아, 등이 너무 아파. 아, 오늘은 일하면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. 아이고 아이고